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촬영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에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 마지막 방송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날이 너무 포근한 거야. 거의 봄날씨인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따뜻해가지고 까뚱놀렸습니다. 겨울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하여튼 저녁에 살포시 좀 걷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마지막 방송하고 철회장도 좀 쉬어야겠어요. 내일 또 바빠요. 철회장은 주말에 열심히 뛰어다녀야 합니다. 여기저기 막 산으로 들러 바다로 돌아다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돈 벌려고 다니려면 부지런히 몸을 좀 움직여야 합니다. 이래서 힘든 거야. 이 노동의 대가. 이 노동으로 먹고 살라는 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노동으로 하지 마시고 이 자본이 자본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잠자고 있거나 누워서 편히 쉬어도 알아서 돈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지 이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매일 땀 흘리고 누구 말대로 막 개고생하면서 이러게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 먹어가지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꽤 있겠지만 빨리 경제적 자유 독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고생하셔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혹 보니까 철회장한테 판나러 꼭 내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래주지 마요. 그때서 제가 말 듣는 사람도 아니겠지만 좀 답답해. 그렇게 그 철회장의 마음을 모르고 스타일을 모르나? 철회장의 스타일을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러네 3전 너무 띄우지 말래. 바보 같은 멘트야. 아니 3전 3봉 방송에서 3전 띄우는 방송에서 3전을 띄우지 말라고 뭐가 잘한 거야? 도대체. 참 보면은 우리 미스테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억지로 재방송 안 들어도 돼요.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안 들어도 되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많이 사고 싶고 먹고 싶고 좀 멀리 멀리 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이외에 뭐 ETF도 있고 다양한 소식들을 전 듣고 싶은 분들만 하면 되지 억지로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억지로 투자도 하지 말라고 오히려 빨리 팔고 나가라고 빨리 팔고 나가라고 제발 좀 하면 되는데 괜히 보면 이게 동네에서 기웃거리는 것 같아. 계속 왔다 갔다. 배위하고 있어. 뭐 인공위성이야? 삼성전자 인공위성 기회되면은 빨리 팔고 나가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끝까지 가고 그런 거지. 왜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갈대의 시력 다 끝났는데 천연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피를 터는 심정으로 이렇게 떠들어 냈는데도 아직도 막 저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서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오렌 버핏 형님과 같이 닮아야 돼. 한 절반만 닮아야 성공합니다. 버핏 형님처럼 하면 돼요. 요즘 이럴 때 참 아이러니 하잖아.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알고 보니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외인들 외인들이 할 일 없겠어? 쟤들이 할 일 없이 삼성전자 살 애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부지런히 사야 돼요. 살 때는 부지런히 모으고 사고 합시다. 하여튼 강요 안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저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유튜브 따라하는 거는 유튜브, 애널리스트, 슈퍼 개미 뭐 각종 나오는 뭐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절대 따라하지 마. 뭐 추천하는 동목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구 따라했더니 뭐 폭망이냐니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이거. 왜 그래 그렇게 살아. 아직까지도 그 우유부단하고 뚜렷한 그 결정력,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한 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번 들어보시고 마지막 방송이니까 지금 보니까 또 자사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이 자사주 제도 개선화를 마련한다는 소식에 자사주 소각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 13일에 보니까 DS 투자증권인 것 같아요. 최근에 3년간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은 15곳이랍니다. 15곳. 그래도 좀 했네요. DI는 발행 주식의 10.1%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했네. 많이 했네요. 메리츠 금융지주 9% 그리고 MDS 테크 6.7% HL, DNI 4.5%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코나이가 3.6% 금오 석유학 3.4% 포스코홀딩스 3% 신한지주 2.6% 금오 HT 2.5% 등이 딜을 이었는데 금토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자기 주식 제도 개선화를 마련하면서 해당 기업이 더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개선화는 기업들이 주주가치 재고 목적 외에 자사주를 사들이는 그 유인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에 자사주를 소각해온 기업들은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위는 그래요. 금융위는 자기 주식 제도와 관련해서 개선화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서 금토업계에서도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 의무화 이거 아주 좋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소각을 해야 돼요. 소각을 안 해. 보면은 가지고 있다가 또 장난질해. 이러니까 맨날 요구 놓은 거야. 기업들이. 소각 해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인적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신주 배정 금지가 대상이 될 것 같다. 지난 2일에 보니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2023년 증권과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시장 신뢰가 떨어진다. 그런 지적이 돼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자사주를 많이 매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와요. 하여튼 자사주를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곳들 시장의 물량을 쏟아내서 주가 하락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완전 양아치 기업이지. 절대 이런 데 기업 투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 무조건 다 소각시킬 수 있도록 아직 법제화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 정신 좀 차리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개인 결절도 좀 보호도 되고 이익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맨날 개미들만 피해볼 수 있겠나?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제도 개선했으면 좋겠고 지금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서 경제성장률은 기종 전망치인 한 1.7%에도 못 미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업들의 그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대요. 특히 건설사, 증권, 캐피탈사, 저진영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신용도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급격한 채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런 경고도 나오고 있네요. 서울경제 시그널이 이날 국내 3대 신용평가사죠.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한국기업평가 등의 유효 등급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등급 전망이 붙은 기업이 총 59곳이야. 59곳이라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붙은 기업 대비 한 27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 기업의 실적이나 그런 주요 재무지표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난해 11월, 12월에는 포스토, 코스코하고 GS리테일, 그리고 효성화학 등 19곳에 달하는 그런 기업의 신용등급 전망이 아주 부정적으로 들어섰고 넥센타이어, 넷마블, 엘엑스, 하우시스 등 3곳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향적이 됐어. 신용등급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본시장에서 조달금리가 크게 상승할 뿐 아니라 기존의 발행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서 투자자들의 평가 손실이 불가피해요. 회사채 발행금리를 높여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할 수 있고 어떤 등이 사겠어? 그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 사겠어요? 하여튼 이달 초에 2,500억 원의 그 회사채를 발행한 롯데건설은 최대 주주인 롯데키미컬의 신용 보강에도 시장의 그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람은행하고 채권시장 안정펀드 지원을 통해서 대부분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금을 얻게 한 관계자도 그러는데 기간투자가의 그 경우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보다는 중도에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값에 바로 영향을 주는 신용등급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특히 등급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부정적 꼬리피만 달려있어도 추후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올해 신용등급 줄강 등 우려가 확산되는 것은 기업의 신용평가가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후행지표야.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반도체 이런 선박 등의 수출 부진과 기업들의 겪는 경기 둔화 리스크는 올해의 신용평가에 반영돼가지고요. 이제 불안 공포 속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날 2022년 신용등급 변동 현황하고 23년 방향성 보고서에서 올해 기업들을 둘러싼 위험 요인이 어느 때보다도 예측불가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를 해요. 나이스 신용평가는 글로벌 수요 도너와 금리 인상 유동성 위험, 부동산 경기 하강, 인플레이션과 고환율 등 올해 국내 기업들의 산업 환경이 전년 대비 상당 수준 저하되가지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실적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신용 기업들의 경우에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돼가지고 단기간 내 급격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이렇게 신용평가 업계는 부동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규모가 큰 증권사랑, 케이피탈, 저축은행의 신용도 악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금리의 위험도가 한층 커진 브릿지론의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브릿지론까지는 작살나는 거야. 그래서 건설하고 석유화 법기 역시 주택시장 위축과 수요 도나로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운전 및 투자자금의 소유가 많아서 금융 비중 부담이 커진 그런 중소형 자동차 부품사 등도 어려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시 환경이 부정적으로 돌아서 산업 내 경쟁치와 환경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좀 가중화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안 좋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보니까 뭐 PF투자, 아까 브릿지론 부실도 꽤 많을 겁니다. 지금 기업 운용하는 사람들 상당히 힘들고 천혜장 친구도 사업하는 친구 몇 명 있는데 물어보니까 다들 지금 보릿고개래요. 보릿고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힘내시할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시고 쉬시고 또 우리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해요. 하여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굿나잇